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한 번 주세요 아 스티 형 나이대 32시간 남았어 지읏됐어 어쩌냐 훈련소 눈뜨면 뒤질 거 같은데 야 저 뭐야 저 야 우리나라 잘 좀 부탁한다 니가 이렇게 형이 좀 형 저 세게 잘게 뭐냐면 형 저 에어컨 뚫고 침대에서 어떻게 잘 거냐면 세게 잘게 형 몇 시간 자면 하루에 16시간 좀 잘게 미안하다 저 군대 가면 저 잠 많이 못 잘 거야 저 굴치번 써야 돼 그래서 나 이제 12시간만 좀 자겠다 어우 너무 피곤하다 지금 근데 남자라면 가야 돼 가서 또 나라 잘 지켜주시고 저는 치킨 좀 먹을게요 네 수고해요 아우 나 진짜 어떻게 했냐 진짜로 어우 나 새벽인데 가자마자 3일 만에 후에 했잖아 진짜로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 갈 시간을 준단 말이야 일주일 뒤에 어떻게 갑니까 해야죠 예 아우 수고해요 가긴 가야 돼 가긴 가야 되니까 또 잘 갔다 오시고 남들 다 가는 거니까 뭐냐면 군대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야 내 옆에 사람도 하잖아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응원가 부를 때 오 필승코리아 할 때 너는 이제 그 사나이로 되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고해요 네 수고해요 네 그냥 이렇게 말할게 뭐냐면 1년 10개월이잖아 1년 10개월 아니야 5년이에요 나는 내가 진짜 6년 5개월 하는 줄 알았어 수고했어 2병 때 어떻게 해서 했어 3병 됐어 병장 되니까 병장 3개월이 2년 2년 7개월 지금 너무 안 가야 돼 6년 5개월 하는 줄 알았어 나머지 3일이 뭐냐 나머지 3일 남았을 때 그게 뭐냐 1년 수고하십시오 네 잠 좀 잘게요 하여튼 좀 너무 놀랐는데 이제 그만하고 네 수고해요 너무 재밌는데 이제 방종이 해야 되는데 계속 놀리고 싶네 뭐냐면 이제 그만해 군대 가진 걸로 놀리면 안 돼 왜냐면 남자라면 가서 또 나라 지켜야 되고 우우 아니겠습니까 잘 갔다 오시고 수고해요 저 군대 가면은 마음대로 잠을 못 자요 마음대로 잠 자잖아 그럼 어디서 주먹이 날아 요즘 군대는 그러진 않아 그런데도 힘들어요 왜냐? 군대니까 또 수고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? 일중대 총기상 15분 전 병사 떠나 15분 전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이씨 야 몇 시야? 현재 시간 6시 15분입니다 야 왜 6시 15분이야 새벽 4시로 바꿔 새벽 4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난 이게 맞는 줄 알았어 야 이 새끼 미친놈이냐? 야 너 잠이 확 깬다 야 이거 미친놈이야 지금? 야 우리 소대에 미친놈 한 명 들어왔잖아 지금 너 뭐해? 이명 김 인직 이거 뭐하냐고 시계를 표현해봤습니다 이명 김 자 갔다 오세요 저는 갔다 왔으니까 아우 나는 저 편하게 자겠다 어떻게 자냐면 여름이니까 에어컨 풀로 냉방 18도 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근데 이제 저 우리 지금 가시는 분은 땡볕에 그리고 또 여름에 훈련 나가면 못 씻어 아우 탑탑이야 막 긁고 싶어요 냄새나 잠은 안 와 목이 귀에 맴돌아 자 이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고 저는 꺼질게요 저 잠 좀 잘게요 네 아우 나는 방종화고 저 뭐야 치킨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수고하여 저 진짜 방종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틀어드릴 논에는 이겁니다 자 요즘 2등 병의를 안하고 2등 별의를 합니다 그만큼 빛나고 자기 소신을 군대는 폭력하면 안 되죠 때리면 안 돼 그만큼 편합니다 그랬드 군대예요 수고해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이 백으로 오늘을 산다 동산의 불가 나를 부렸뜨면서 고향당 봄입니다 감상도